모델로 발탁이 된 것 같으세요? 아직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저는 평생 못 할 줄 알았어요. 아직도 그런 선배님들 이제 시사회 장소나 이런 데서 보면 시선은 뗄 수 없고. 아직도 그런. 진짜요? 대사남 윤현민 씨의 반전 과거. 프로 야구 선수 출신이었는데요. 열어야지 몸도 하나. 우와. 우와. 어떡해. 우리한테 김현수 선수도 후배라면서요? 네, 선수 때는 저 이태후배였습니다. 그 친구 다 미국에 가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진이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한국에 와 있을 때 한 번 고기 먹고. 현수 같은 친구는 저 중고등학교 직속 후배여서 가끔 응원 문자만.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 대학로 가서 뮤지컬을 봤는데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관객들을 울리고 웃기고. 맞아. 노래하면서 감동을 주고. 와, 정말 멋있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에 뮤지컬 배우 한 번 해봐야겠다. 야구 선수 윤현민 씨의 운명을 바꾼 김종욱, 차키. 영화에서는 공유 씨가 맡았던 역할이죠. 진짜? 아, 안녕하세요. 총각미야. 제과기대장. 뮤지컬을 통해 승승장 받은 윤현민 씨. 당신이 나의, 나의 어머니. 그동안 그랬던 거야? TV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죠. 무슨 일이야? 어? 어? 우와. 이때 몇 살이에요? 야구 관두고, 형은 자극도 안 된다고. 현기영을 지났을 때였나요. 우와. 말 안 해도 알아. 아, 나왔네요. 근데 이 와중에도. 아유. 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 아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하죠? 연예계 대표 유명한 개아빠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주현 씨, 이경규 씨, 지상현 씨, 강타 씨도 있어요. 윤현민 씨가 그 뒤를 이제 이을 차세대 개아빠로. 두 살 된 여자아이, 이름은 칠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랬는데. 말 컸나요? 지금 엄청 꽁이였어요. 칠봉이 동생, 꼬봉이에요. 와, 꼬봉. 아기 때 저 화나서요. 엄마마마. 그렇죠. 저렇게 작았는데. 맞아, 맞아. 아유, 두 발 키우려고 힘쓰시겠다. 아, 근데 힘든데. 네. 쟤네들이 저한테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되게 신기한 게 강아지들이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지쳐서 들어오면 진짜 애교가 심해요. 옆에 와서 자는데 옆에서 계속 핥고 나를. 나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봤다. 사료도 먹어봤죠. 아, 진짜요?